오늘은 왠지 잠이 안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있으시며 오늘은 왠지 괜찮은 날이에요 내 곁에 항상 있었던 바로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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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amazing D.I.A. 안녕하세요 가현입니다 바랄게 나만 들리게 말해 보면 쑥스러워 생각나는 걸 불러서 있긴 싫은걸 시간이 얼마 넘치 않았어 날 가질 수 있느니까 한강에 와서 버스킹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이 이제 마지막 버스킹이에요.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끝내도록 하겠고 오늘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